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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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여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앉아서 밥을 먹냐 기다려봐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만들 순 없어요 그냥 밥을 먹어요 여기서 눈이 부은 것 같아요 뜨거워서 그럴리가요 자 이거 목살 이거 삼겹살 통삼겹은 나중에 할게요 목살 좋아하니까 목살부터 갈게요 아 예 지저스 지저스가 아니라 지저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소스 자 봐 쌈장 고추장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늘 참기름 우리집 저러면 맨날 구워 먹었다 아이 그럼요 빌맞고 참 감기걸리고 다음날 몸살려고 병원가고 돈쓰고 좋죠 맨날하면 죽어 죽어 이거 맨날하면 죽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잔 해 흐으으 eks 낭비 마비비 짓꼬리마라 이겄남 오예 오예 진짜 여자친구 없는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여자친구 있으면 방송 안 켰어요 내가 가까워 오지마라! 잠잘 데 없어 읽었는데 안보이네 뭐지?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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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따매 안보이는거 삐따매 음 떡지 고기는 쌈장이지 나 하나 먹어 자 한잔해 한잔 떡잎 고기는 속잉 그 요럿 닭 erek 아 행복 부자 대방 그런거 모두 그거예요 진짜 잘 익었다 자 노래 하나 들을까요? 고마워 자 방송 종료하는데 추천과 지결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자격꽃이라는 꽃이 실제로 있나요? 네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격꽃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